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그런 여러 건의 사건이 지금 재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다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심거리에서 좀 멀어지고 한 그런 감이 있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보게 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은 너무나 뻔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몇 년간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몇 년간 실험을 하더라도 과연 그 상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재명 씨가 범한 그런 여러 건의 범죄 의혹들이 제대로 이제 판명이 돼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민간업자들이 약 5천억 상당의 그런 개발 이익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최종 결제권을 가진 사람은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이고 그 여러분 큰 프로젝트 아마 성남시장 시절에 치렀던 그런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서 대장동 개발 그런 건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큰 그런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그 전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잃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몰랐을 리가 없는데 만일 당사자가 몰랐다면 그거는 성남시장으로 굉장히 무능한 거고 또 무능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알았겠죠 모르고 그렇게 큰 사업을 결제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의 일면에 나온 기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 이재명에게 현행대로 이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이재명에게 전개하게 되면 업자들에게 5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의 그런 정의도 나왔네요. 이제 이 보고를 받은 이재명 씨는 상관없다고 해. 업자가 얼마를 버는지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했다는 것을 문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보고하고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보도가 크게 됐네요. 이재명에게 업자의 이익이 무려 5천억 정도가 남는다. 이렇게 보고하자 그것은 상관없다고 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답했던 것은 업자들의 이익과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한 공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사이에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답변이죠. 5천억의 이런 시세차이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데 어느 시장이 여러분들 야 그건 너무 큰데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지시를 안 내리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나 이제 자기 포켓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이거는 뭐 검찰 수사가 이제 확정돼서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려야 범죄로 그냥 확정이 되겠지만 사람은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결제권자를 가진 사람이 5천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그냥 민간업자들에게 그냥 먹으라 이렇게 할 리는 없는 거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자기에게 충실한 존재들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이전에 김만배와 정령학 등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이익이 4천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어디서? 법정에서.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보고를 전달받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럼 사람들이 당연하게 왜 상관없다고 했을까. 시장이 여러분들 최종 결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데 그걸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인데 누구든지 그렇게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요. 서울중앙지검 행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냄무협의 관련 공판에서 유동규 씨가 정언한 바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공고가 나기 이전에 정영학 씨 회계사조에게 민간업자에게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남는다고 듣고 깜짝 놀라서 정진상에게 말했다. 정진상과 이재명 시장은 민간에게 남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민간업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물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관계자들이 정언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법적으로 유효한 그런 정언인지 알 수가 없지만 재판장이 알아서 판결하겠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검찰이 작성한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도 그대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씨로부터 대장동 택지 분양 수익이 4천억에서 5천억대 이상이라고 보고받고도 이를 성인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결제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결제할 수가 없는 그런 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왜 결제했을까. 민간업자들의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의 편의를 봐준 사람들에게도 뭔가 떡은 아니지만 떡고물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약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사업은 긴만배와 정영학과 남욱시 등이 이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체처럼 운영한 거죠.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넘겨준다는 그런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체인 거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선수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익을 좀 나누어 가진 거죠.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조선중앙동화가 아주 크게 보도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정언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다 많은 부분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동규 씨가 법정인 정언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들이 이제 그것을 거부하면 본인들의 그거는 흉량이라든지 범죄 사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이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을 하겠죠.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좀 식상할 정도로 이렇게 오래 끌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지금은 또 현재 한국 상황이니까 누구를 뭐 편애하자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범죄가 있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다. 하루속히 올바른 그런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은 책임을 묻는 일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와 여유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최 한 달이 되지 않아 실시됐던 2020년, 2022년도 요리류 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를 분석한 도독놈들 5권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도 과연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이 강행되겠는가. 예상대로 강행이 됐고 이것은 앞으로 있을 공직선거에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점점 이제 선거 공정성 문제를 인지하시는 국민들이 많아지니까 힘을 좀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올해 1월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이 도독놈들 시리자 1권 총론, 2권, 3권 대통령선거, 그리고 4권 4.15 총선 이 책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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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마침내 서울대학교에서 파면되는 파면 결정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3년 5개월 정도. 그러니까 뭐 후진장 오래 걸린 그런 내용이죠. 뭐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한국의 법조계 상황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동시에 또 서울대라는 그런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법 적용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 1면은 한동안 1면 톱기사로 조민딸이죠. 조민딸. 이제 서울대 파면 결정에 대한 부분을 중앙일보 아주 크게 다룬네요. 조민장학금 600만 원이 서울대가 그런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이었다. 이런 제목을 달아가지고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조국 교수 파면 그런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아주 길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1심 유죄 나오자 서울대 뒤늦게 파면 결정을 했다. 3년 5개월 만이죠. 3년 5개월 만. 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총장이 아마 그것을 결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어결했고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힘으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파면은 정직 해임보다 높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되면 앞으로 5년간 교수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의 절반이 갇힌다. 조국 씨가 아마 지금 50대 말일 겁니다. 한 5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정년이 되는 나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정치권의 이제 총선의 출마설들이 이렇게 요란하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인터뷰나 행동을 통해서 맹백하게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기사 수준입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의결실 총장에게 통고해야 되고 총장은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변호인 측에서는 강력히 이제 반발하고 이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고 하겠죠.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선급하고 과도한 조치고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각 불법에서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런 혐의가 여러 건이죠. 그런데 참 무죄 판결들도 많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들이 뭐 어련히 알아서 했겠나 싶지만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다루어 왔고 지켜본 사람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은 거죠. 일단 유죄가 된 것은 아들 관련해서 고3 출결상 허위 인정, 온라인 시험 도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대화목록들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서울대 의전은 공문수 비조가 유조가 됐고 부산대 의전은 장학금 청탁검지법 위반 유죄가 됐고 유죄수 감찰방해가 유죄가 됐네요. 여러 건이네요. 조국 전 장관을 이해하려고도 노력하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적당한 편에서 그냥 사퇴를 했으면 이재경도까지 오지 않고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건데 그때 내린 판단 때문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3년 전에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아이들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됐는데 조국 씨나 전학 간에 다 자식을 키우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조국 씨하고 저하고 같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오고 한 3년이나 4년 정도 미칠 겁니다. 조국 씨 함께 두 번 정도 고발을 고소인지 고발을 당했고 어떻든 간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도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렸지만 아들,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은 제가 아버지 입장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선악관이라든지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그렇게 공문수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법적으로도 옳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자식을 낳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다 아이들을 키웠고 또 아이들이 대학교나 이런 데 입학하거나 이런 걸 다 겪었지 않습니까? 겪었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거죠. 돈을 수수하거나 또 불법적으로 허위사실을 그렇게 위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상위 목표가 좋은 학교를 입학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앞서더라도 그런 것은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일부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이제 서울대 파면 결정이 내려진 모양인데요. 이 사건이 참 크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이름대로 이렇게 일면 톱으로도 다루고 또 동시에 사슬에도 또 다뤘네요. 이 조선일보도 사슬에 아마 다룬 것 같습니다. 파면된 서울대 조국 교수 정치가 아닌 반성의 시간대라 이렇게 쓴 거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좀 미안해하고 설령 자기가 잘못된 게 없더라도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거나 그렇게 했으면 좀 유감 정도 이렇게 피력하고 조금 자세를 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주 특별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인물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앙일보의 사슬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보통 국민들이 지금 조국 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다소의 유감스러운 점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놨네. 여전히 그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딸도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걸 보게 되면 박해받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용서를 사죄를 구하지 않았는데 사죄를 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거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것을 계속 주장해야 되니까 교수직 파면으로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2심, 3심까지 지리한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조국 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수많은 팩트의 조각들이 모자이크처럼 온 국민의 의식 속에 거려져 있기 때문이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1년도 남지 않은 총선까지 조국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조국 씨가 아마 강남에 살지 않고 지금 한 보도를 보니까 관악구에 산다 이렇게 보도가 남았대요. 관악구는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가장 손을 많이 대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 데이터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관악구가 한 다른 선거구와 함께 서울의 49개의 선거구 가운데서도 가장 조작값이 높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45% 100장당 45장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후방에 또한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고 며칠 전에 제야 전문가가 4.15 총선 관련 정당 투표 비례대표에서도 관악구 사례가 분석이 됐죠.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40장 40%를 더불어 시민당에게 옮기는 그런 득표수 증감 작업 사전특표 조작이 행해졌던 지역이죠. 40%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국민의당과 기독통일당과 세백당이 각각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옮긴 지역이 관악구죠. 관악구가 특별하게 대선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방선거에서도 관악구가 비교적 다른 선거구에 비해서 조금 이 득표수 증감 규모가 큰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지역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산다고 그러네요. 4.15 총선 나오면 또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 제도 하에서는.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4.15 총선 비례대표에 관한 그런 테이블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4월 초순에 나온 도덕놈들 사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합니다. 이거는 지역구 지역구를 집중적으로 해부한 책입니다. 공정선거가 어떻게 훼손됐는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 도덕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공정선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라는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기여하신다 생각하시고 이 책을 주변에 많이 확산시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조선중앙동화 이런 3대 주요 그런 신문사들이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했습니다. 어쩌면 선관위와 한패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의 오해나 또 질책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3대 주요 신문사들이 선관위의 우호적이고 또 때로는 선관위를 두둔하는 그런 칼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선관위가 일으킨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들 특히 신문사들이 취재가 좀 집요하고 또 그 문제를 사설 이런 데서 또 계속해서 다룰 정도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고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조선일보 에서 가장 톱 사설이 이러니 속구리 투표라는 말이 나오지 않냐 제가 밑에 작은 제목으로 소개한 것처럼 조선일보가 이런 주제를 다루지만 정말 핵심과 본질을 지적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선관위를 질책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직격탄을 내려줬으면 좋겠 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직격탄이 아니더라도 빙빙 둘러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거론하는 언론사들은 아직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선 사설이 선거 때마다 휴직 그 자리엔 아빠 찬스 이러니 속구리 투표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아주 큼직하게 여러분들 다루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선관이 간부 자녀가 자기 소개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십니다. 공직에 종사는 아버지를 보며 준법 정신을 배웠습니다. 등등 부친이 선관위 직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고 어차피 이제 조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고위직들이 중도 채용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의 여러분들 자기 자식들을 들이다낼 때는 뭐 다 아름아름으로 지시나 이런 것이 다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선관위 직원들끼리 자식들 취직 자리를 마련해 주기에 휴직하자는 공모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 조직 전체가 도덕적 불감적에 빠져있던 셈이다. 이런 이야기를 선관위를 비판하는 그런 사설이 등장하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나 선관위 문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한국 사회의 이런 청결함을 유지하는데 언론사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론사들이 그런 문제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은폐했던 그런 부분들이 선관위 문제를 터뜨리는데도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 선관위 본연의 인물인 선거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표 용지를 속구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누진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조선일보는 아직까지 해프닝 그냥 사고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사고나 사건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선거 개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북한의 해킹 공격을 8차례 받고도 알지 못했다. 선관위는 지난 60년 어떤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1년 예산 4천억은 지금 3천명 규모의 거대기간이 됐다. 자기들끼리 시내 직장을 만들며 쌓아온 적폐가 지금 터지는 중이다. 도덕성 중립성은 물론 업무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다.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본이다. 이번 기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썩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야 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썩은 부분의 핵심은 바로 득표수 조작이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조작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 문제인 거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옮긴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지협적이고 사자성으로 조족지혈이고 우리말로 세발에 핀 거죠. 다른 것은 참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썩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는 썩은 부분 중에 썩은 부분이 바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많은 국민들은 압니다. 그걸 어떻게 당신이 아냐? 조선일보 사슬에 이름들 올라있는 댓글 의견 수십 개를 읽어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뭐를 가장 여러분 갈급해하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 70% 정도가 선거 부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 호프님 쓰신 거 보시기 바랍니다. 중립하고 거리가 먼 비리 부정지라는 선관이라 부정선거를 다시 조사하자 54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를 안 한 겁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들 먼저 설문조사한 겁니다. 둥이 할머니는 온 나라가 선관위 부정사건으로 일으켜 혼란인데 꿈쩍도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이 나라 최고 권력기관인 것을 알았습니다. 더불과 좌파가 조용한 것을 보니 한패 거린들도 알았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잠정의심이 진실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선거와 투표 조작 어떻게든 내년 총선까지 비비고 나가야 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드는데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것을 징벌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잠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48명이 여러분 찬성하고 반대가 여러분들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반대가 여러분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서너 명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3사태님은 조선일본은 끝까지 사유로 부정선거의 실태를 외면한 이유가 뭔가?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하고 싶을 겁니다. 조선중앙동화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훗날 나라가 크게 어려워지게 되면 그때 조중동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받을 겁니다.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그런 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속거리 투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그동안 아주 바쁜 일과를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 7군데 4.15 총선 관련된 비례대표 정당투표의 분석결과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정당투표 비례대표의 서울의 대표 사례 관악구 종로구 서초구 사례입니다. 득표수에 손을 대놓으니까 숫자를 만져놓으니까 미래한국당에서 더불어신민당으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관악구 40%를 옮겼고 종로구 40%를 옮겼고 서초구 25%를 옮겼지 않습니까?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빼앗은 것만큼 더불어신민당에게 더해준 거죠.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 각각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50%씩 다 이동시킨 겁니다. 그것만큼 열린민주당에게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 더불어신민당에게 만 622표를 대해줬기 때문에 총 여러분들 조작은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죠. 2만 1244표를 옮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후보에게서 빼앗은 것을 그대로 더불어 시민당 함께 이동을 했기 때문에 숫자 조작이기 때문에 그대로 증거가 남는 겁니다. 전산 장비의 포렌식을 거부하고 재검표를 진행 못하겠다고 여러분들 민뉴스기가 크게 떠들어도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속구리 투표니 애들 몇 명 집어넣은 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세금으로 먹고 사는 3천여 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겁니다. 일곱 번.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이겨련은 정당 투표. 민유숙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여름 선거 재판의 원고책이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관악부에서도 50%를 빼앗겼고 종로구에서도 50%를 빼앗겼고 서초구에도 50%를 빼앗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법원이 여름 정거 보전을 투표함을 제출해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그렇게 명령하니까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왜? 정당 후보가 35개니까 투표지가 1m 50 이렇게 깁니다. 그렇게 긴 투표지를 인쇄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도장을 찍어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투표함을 아마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지역구 여러분들처럼 투표함을 완전히 통과를 못하고 그대로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또 대법관들하고 선거하니까 한패거리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여름 딱한 사정을 대법관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겠다. 세상에 말이 됩니까? 세금 먹고 이러면 사는 사람들이 대법관인데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여러분들 박탈해버리는 그런 만행을 민유숙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뭐 더 험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선거 무효소송 진행하는 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아닌 거죠. 거의 이시왕조 수준입니다. 이시왕조 수준이 된 거죠. 제가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절제된 표현을 쓰니까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아마 격한 사람들이 방송을 했으면 육두문자가 막 여기저기 다 나르고 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뭡니까? 이게 이제 전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대구수성구, 인천계양구, 광주광역시 북구 유일하게 미래한국당의 이름 사전투표 독표에서 손을 안 댄 것은 광주 북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표를 뭡니까 훔쳐가지고 더불어시민당에게 이동을 시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8444표를 부산 해운대에서 미래한국당 사전투표 독표소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시민당에게 이름 더해줬지 않습니까? 대구수성구도 마찬가지고 인천계양구도 마찬가지고 한국사람은 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런 불법과 불의가 반복적으로 일곱 번씩이나 일어나더라도 이런 부분에 침묵을 하고 이걸 덮고 그냥 나라가 그냥 굴러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러분들은 이거는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별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표를 이동한 규칙 관계식이 그대로 발각이 된 거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것까지 발견할 거란 생각 못했겠죠. 그냥 밀어붙여가 발표하고 나면 끝이고 국민들은 바보천치니까 이런 것을 따지거나 이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후손들을 그냥 노예로 이끄는 그런 짓들하고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수사해가지고 바로 잡을 일은 노력도 어디서도 보이지 않고 그걸 항의하는 사람들도 드물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어쨌든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당 투표는 지역구 선권을 잘 분석한 책이 지난 4월 초순에 나왔던 2020년 4.15 총선 도덕놈들 사권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이런 책들이 널리 확산돼서 선거를 지켜서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거인과 앞서 세대들이 자유민주주의 토양을 여러분들 제공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향유하고 누렸던 것처럼 자식들 세대도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짐승이 아니니까 왜냐 우리가 동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자유인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관위를 상전을 모시고 종놈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자식들한테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에 정치적 그런 의미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직 대통령이 은퇴 이후에 조용히 있지 않고 책방을 만들고 커피 장사를 하고 이러면 그것이 그냥 저 양반 참 노망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저 양반이 무슨 정치적인 그런 행보가 앞으로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평생 동안 정치판에 여러분들 그렇게 굴른 사람들은 매사를 다 정치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평산책방인지 이거를 이제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에서 배성규 논설위원이 아무래도 이제 초기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좀 살아 있을 테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퇴임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 실패하고도 난 옳다 다큐멘터리 책방 SNS를 통해 관종 정치를 시작하다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양산 박을 쌓고 이재명 이후에 문재인 시즌2를 준비한다 확실한 정치적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퇴임하고 나니까 뭐 힘들 겁니다 그걸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읽었던 이제 1960년대에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존슨 대통령이 텍사스에 본인 렌치에 여러분들 퇴임 이후에 내려간 다음에 6개월 안에 여러분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백악관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런 스피치라이트가 따라갔는데 평전이나 이런 걸 쓰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그런 정치노소의 행보나 이런 부분을 못 부리는 걸 보고 참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그렇게 허무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인생이 끝까지 뭐죠 가족들하고 좀 다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참 놀랬다는 그런 내용을 어디서 회고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문 대통령도 지내보니까 심심했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스스로 선정을 베푼 착한 권력자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 테니까 문재인이란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찾아낸 사진 가운데 하나가 집권 초기에 나왔던 타임즈의 기자가 잡은 이 모습일 겁니다 굉장히 좀 이중적인 성격이 강한 분이죠 좀 엄습하죠 이중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자기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이제 기자 출신이 관찰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차분한 외무와 달리 관중 성향이 찢다 재임 때부터 탁현민식 쇼를 중독됐다고 할 정도로 좋아했다 퇴임 이후에도 노출 빈도가 역대급이다 잊히고 싶다건 나를 봐달란 문재인식 화법이다 이딴 실정으로 정권을 넘기고도 5년 성취가 무너져 허망하다 전문가의 경제를 맡기면 안 된다고도 했다 딸이 이상직 전 대의원의 도움으로 해외에 이주한 의혹에 대해 해명 한마디 없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도 대통령 지록물도 꽁꽁 숨겼다 위선적이다 표현이 아주 제가 노란색을 딱 칠해놨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결론인데 이 배승규 기자가 왜 그러면 SNS 그렇게 여러분들 자주 등장하고 평상책방을 하느냐 정치를 한다는 거죠 새로운 타입의 여러분들 정치를 하는 겁니다 양산에 자신의 정치적 성을 쌓고 있고 총선 전후에 닥쳐올지도 모를 정권 비리수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을 것이다 신문들은 이재명 다음 타켓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지지청을 최대한 결집해서 그에 대항해 양상박을 세우는 듯하다 포스트 이재명 체조도 구상 중일 것이다 야권 재편의 구심쯤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재임 중 겪었던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에 이어 퇴임 이후에 문재인 시즌2까지 봐야 할지 모른다 달갑지도 바람함지도 않아 이제 이 배성규 논술위원도 기자니까 기자니까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배성규 기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렇게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향후 전국의 운용에 대한 모습들이 대부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반대편하고 척을 지면서 대결하고 다투고 집어넣고 이런 부분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 같아요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친문들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그냥 서로가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다 타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재명 씨는 왜 그러냐 이재명 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처음 발굴한 여러분들 혐의는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부터 여러분들 수사되던 것을 좀 조정해서 진행할 뿐이지 새로운 아이템을 윤석열 정부에서 발굴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이미 언론이 보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검찰 손에 맡겨놓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작품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배 기자 같은 경우는 언론사 기자니까 더 이상 언급을 할 수가 없겠지만 이 양반들이 선거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거론 안 하죠 이 문제를 언론에서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총선에 대한 전망 이런 것이 다 틀린 겁니다 핵심적인 문제의 7활에서 9활 정도 차지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를 전망해야 되니까 그 미래 전망이 어떻게 여러분들 맞아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맞아떨어질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원론 농객들 김대중 주필이나 이런 분들도 과거에는 상당히 필력을 날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국을 전망하거나 예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미래를 결정할 수는 70% 내지 80%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외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 전망을 하고 현 정국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맞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 문제 선관위 고위직 채용 문제를 발본세권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면 선관위 조직이라면 굉장히 동질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런 질투와 정오심을 가질 겁니다 현재 여건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를 건들려 우리를 괴롭혀 사람들은 논리구조가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고위직들을 감방으로 넣어서 우리가 조금 해먹는 것을 우리가 부패집단으로 몰아서 그래 두고 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할 겁니다 크게 대부분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선거를 장악한 자들하고 그쪽 동네 사람들이 한 패라는 것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작업들이 나완대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이렇게 깔아뭉개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죠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이동한 것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뭡니까 예 먼산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고위직 채용문제로 국민의 힘이 여러분 깃발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근을 제거하지 못하면 어마어마하게 당하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적개심하고 적대감처럼 겁난 게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했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논리해줘가 편리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옳은 것 따위는 필요 없고 우리 이익을 침해 우리 편을 공격해 우리를 괴롭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런 내용이지만 문 대통령이 무슨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선거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원하는 대로 선거를 다 제조 생산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언론도 침묵하고 여건도 다 침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미래의 일이란 것은 약간의 가능성은 있으니까 사실과 진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양식 있는 국민들이 생각한 것처럼 모든 것이 순리대로 정도를 따라서 해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치러졌던 지방선거를 분석한 책이 5월 30일 날 선을 보였습니다 도둑놈들 5권 여러분 선거는 정말 우리의 미래에 많은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계속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대를 이어서 자유민으로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운동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논평을 할 때 논평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의 말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또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직접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늘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많은 그런 약점들이나 문제점들이 이번 기회에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지금 뭐 여소야대 때문에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심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전히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대로 된 개혁에 중대한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나는 검찰총장 부터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지만 어은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 4년 정도의 흐르는 시간 동안에 선거 공정성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의 말과 행동을 보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선관위가 정신을 좀 아직도 못 차린 것 같다 이렇게 질책하는 이야기가 나왔어. 관심 있게 보니까 뭘 질책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3일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비원회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언입니다. 오찬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파인글라스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빌한 전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하 초청에 오찬을 했고 이날 오찬 참석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관리비원회에 대해서 부정채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마땅히 하셔야 될 말씀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부정채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선관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래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에 비해서 고마운 이야기죠. 그러나 한참 미흡한 말씀을 그래도 이번에 하신 것은 다행입니다. 앞서 선거관리비원회는 지난 9일 전체에 의해서 전현직 고위관부 등 자녀 특별채용의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현직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개미만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고 이것에 윤 대통령은 전임에 따른 그 정도의 비용은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전임, 비상근 이게 핵심 문제가 아니고 현재 선거관리비원회의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과일이 썩었으면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습니까. 썩은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과일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려면 선관위 문제가 그런 겁니다. 선관위 문제가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 소위 썩은 부분이 있었고 그 썩은 부분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썩은 부분이 드러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에 여러분들 좀 썩은 부분에 좋은 향기를 뿌려가지고 그냥 악취만 없애고 그게 꼭 같은 이야기가 상근직을 대체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노웅 내 무소속 의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의 적을 두었거나 소송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연이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올 사람이 많은 모양이죠라며 빼입는 농담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관위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부정채용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선관위 문제의 핵심 문제를 언론을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하고 이런 선관위의 대결 구도란 것도 전 고위직 여러분들, 간부들, 몇 사람들이 아주 가벼운 그런 처벌을 받는 그런 선에서 아마 결론이 되겠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그냥 상태입니다. 상태고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선거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근원적이고 그 위험하고 그 엄청난 범죄 행위를 고쳐서 나라가 다시는 선거 사기범들에 의해가지고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마키아벨리 이야기 끝처럼 인간이라는 것은 참 참새와 같아가지고 눈앞에 이개만 골목을 하고 바로 머리 위에 이런 독수리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을 그냥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얼마나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텀텀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힘을 더해 주셔야 될 것은 이것은 4월 1일 정도에 나왔던 도덕놈들 사군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수 조작, 득표수 증감 문제를 다룬 책이고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또 어김없이 득표수 증감 작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떻게 행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예고평과 같은 겁니다.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내는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덕놈들 시리즈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고 후손들이 지도자를 스스로 뽑는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난 5월에 미국의 물가지수가 좀 많이 꺾인 그런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연준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금리 동결이 될 것이다 이런 그런 내용들이 국내 모든 신문들을 도배하다 싶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대출이 증가시를 보이고 그런 아파트 가격이 이제 바닥새를 쳤기 때문에 오름새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진리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리를 과연 동결할 것인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는 이미 끝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지만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시 꿈틀대는 집값 미친 집값이 재발해서 안 된다. 조선이 사슬에서 오늘 다뤘습니다. 그만큼 이제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꿈틀대는 집값 진짜 바닥 다졌나 아니면 아직 멀었나 시사전을입니다. 서울 집값 꿈틀 집주인들 호가 높이자 거래가 뚝 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현재 바닥에서는 다시 여러분들 주택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가 완연한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오늘 6월 13일 날 다시 꿈틀대는 집값 미친 집값이 재발해서 안 된다. 그냥 경제에서 다룬 것이 아니고 사슬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걸 봐가지고 이 현상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집값 반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4개월 연속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5월 중에 은행권의 가계 대출이 4조 2천억이 늘어나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부분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값 반등시는 작년 말부터 시장금리가 내림시로 돌아서서 대출이자 부담이 준 데다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말이란 장기 절의 주택 구입 자금이 실수요자들의 주택 신규 구입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제 이걸 보고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샴페인을 그냥 일찍 그렇게 터뜨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의 물가지수 5월 달의 물가지수가 예상대로 많이 꺾였다는 그런 보도를 국내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보도를 하면서 금리 동결에 힘이 실리다. 미국의 5월 물가 4% 상승 2년 만에 최저 따라서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고 미국 노동통계국은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재수가 1년 전부터 4% 상승했다 밝혔다. 이것은 시장 예상치 4.0%와 일치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2022년 1일부터 물가의 오름세 추세가 6월 달에 피커를 치고 그 다음 이제 계속 꺾여나가는 이런 것이 이것만 보고 이러면 여러분들 대단하다. 물가가 완전히 잡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보고가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동원래 피커때보다도 절반 정도로 깎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이제 2022년도 5월에는 아마 8%대 물가가 상승했는 모양이죠. 8월 달에 8%대 8.2%대 절반 정도로 깎인 것 같다. 5월 달에 4%까지 내려온 것은 상당한 그런 진전이 이루어진 건 물가를 꺾기 위한 노력이 효과를 본 건데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미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내용을. 그런데 분위기가 좀 다른 겁니다. 국내 신문들은 보도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라면 보시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권한 물가 지수는 여러분들 5.3% 전년 동월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4%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2019년 이게 팬데믹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 많이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물가가 꺾여 가지고 이게 아마 8월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 연준의 10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팬데믹 이전에 2%에 비해 가지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4% 정도.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치 2%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결정하는 6월 13일 14일 그런 금리 결정을 위한 회의에서는 이자율을 멈출 멈추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쟁이 심하게 될 것이고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끊는 그런 노력들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2%의 목표체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송평인 논설위원이 미국이 금리를 낮출 때는 추구라고 여러분들 따라가면서 금리를 낮추고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때는 적당히 올리는데 이래가 되겠냐. 이래 가지고 자산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미국이 여러분들 금리를 낮출 때는 추구라고 따라가면 이런 금리를 낮춰가지고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경기 냉각을 심하게 시킬 수 있다기 때문에 조기의 금리를 동결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걸 낮추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미국 따라 내린 금리로 부채 키운 한국 금리 올릴 때는 미국만큼도 못 올려 자산급품 꺼지기도 전에 다시 부푼다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딱 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쉬운 돈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니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벌써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은 자산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감내할 만했다. 앞으로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자산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진짜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경고를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께서 제 판단은 참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벌써 자산가격이 이렇게 꿈틀거리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